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선경입니다. 자, 2025년 열정국어 커리큘럼 소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에도 선생님과 함께 수능국어, 내신국어 열심히 달려나갈 예정인데요. 각각 어떤 커리큘럼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국어 커리큘럼이에요. 수능국어는 시기마다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본인의 상태가 중요해. 내 상태에 맞춰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수능국어 커리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은요. 시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각 시기마다 반드시 해야 될 공부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12월부터 2월까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내신에 필요한 지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과 관련된 작품들, 개념들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까지 붙여서 공부를 심화해서 진행한다라고 순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의 대표 간판 강좌가 바로 교과서 통합, 공통국어 끝내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강좌가 바로 이 공통국어 끝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인 교과서를 특히 모를 때 자, 그때 여러 교과서에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작품들 그리고 내신과 관련된 개념들, 예문들 그리고 또 내신에 실제로 나오는 문제풀이 유형들 자, 서술형이라든지 외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자, 전부 다 연습해 볼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강의가 바로 이 공통국어 끝내기기 때문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강의는 고1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기초, 중등문법 총정리 자, 그 다음 중등문학 총정리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사실 고등학교 올라오면 문학과 문법, 개념정리는 필수거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 개념어를 가지고 선지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중등이란 말을 붙이긴 했지만 중등과정을 총정리하면서 고등의 심화 포인트까지 같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지만 엄청 강력하게 그 영역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자, 그러한 강좌가 바로 이 생기초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개념 정리가 필요해 혹은 개념이 약해 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공통국어 끝내기를 같이 수강을 하시면 효과가 훨씬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고의를 위한 핵심 개념 119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자, 이 강좌는 9강으로 주로 내신입니다. 내신 국어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모든 용어라든지 배경 지식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압축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만약에 좀 국어를 못하겠어, 약해, 국어 공부가 부족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19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무 약하진 않아 하는 친구들은 생기초 문법 문학 하시면서 공통국어 끝내기 같이 진행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공부 계획이 됩니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2월이 지나면 3월이 되죠. 3월부터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 공부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등급을 업 시킬 수 있는 공부를 자,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2, 3등급이라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러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강좌가 바로 고의를 위한 수능 국어 에펙 퍼스트 메이커 강좌예요. 자, 1등급을 만드는 전략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1등급, 2등급을 변별했던 그런 기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개념화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진행하면서 실제로 정답률을 올리는 그래서 1등급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 그러한 강좌가 바로 이 에펙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새학기 전에 교과서 통합을 제일 많이 듣고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혹은 교통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FM을 더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는 그러한 어떤 커리큘럼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독서 스타트 강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비문학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읽고 풀어낼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비문학을 잘 읽고 풀 수 있는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자,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를 위안이라 붙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도 비문학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활용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신 외부 작품 대비 특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신 때 외부 작품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내신 기간 때는 공부를 못해요. 작품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신의 1등급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자, 그러한 강좌가 바로 외부 작품 대비 특강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내신 기간 직전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그런 강좌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월부터 11월까지 좀 더 심한 내용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모의고사 시즌이 있어요. 모의고사가 1년에 4번이 있는데 3월, 6월, 9월, 11월 자, 그럼 모의고사 시즌 때에는 모의고사 공부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자, 3월 모의고사 데뷔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 공부해야 될까요? 2월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6월 데뷔하고 싶어요. 그럼 5월에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모의고사 시즌 때에 어떻게 모의고사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지 이건 내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독해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강좌로 선생님이 새롭게 준비한 강좌 바로 모의고사 실감나게 퍼펙트 트레이닝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전 영역에 걸쳐서 어떻게 읽고 풀어야 되는지 왜 틀리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자, 그런 강좌가 자, 이 바로 실감나게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학년 받고 2학년 넘어갈게요. 자, 2학년 수능 커리큘럼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의 취약 영역이요. 2학년 정도 되면 사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어떤 친구들은 뭐 문학을 되게 못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비문학을 못하기도 하고 개인차가 정말 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자, 이 커리큘럼 안에서 내용을 구성을 해서 공부 계획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학년을 위해서는요 개념 완성 강좌가 있어요. 2학년인데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 2학년 때에는 개념을 완성을 하고 3학년 올라가실 때는 수능 기출분석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자, 개념 완성을 위한 강좌 자, 먼저 고3이 되기죠. 반드시 알아야 할 수능 개념 확립 강좌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개념어들을 총정리하고요. 이 안에는 내신에 나오는 개념어 총정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기출 예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독해 방법까지도 한꺼번에 알려드리는 종합강좌. 선생님의 고2 가장 개념 종합 간판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많이 수강하는 그런 강좌요. 자, 본인이 만약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개념어를 좀 잘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라이트하게 가셔도 됩니다. 속전속결 112 강좌가 있는데요. 12강으로 개념어를 총정리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수계학보다는 좀 더 라이트하기 때문에 좀 잘하고 시간이 없고 하는 친구들은 112 강좌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통합강좌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교과서 통합강좌는 자, 한 영역을 굉장히 심도있게 끝내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취향 영역에 맞게끔 골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은 친구들이 듣고 가장 효과가 좋은 추천 강좌가 바로 고전 문화 끝내기입니다. 고전 문화 끝내기 특히 고전 시간은요. 작품이 계속 겹쳐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3학년 올라가면 EBS를 또 하게 되고 하는데 기출도 보시는데 작품이 다 거의 비슷한 작품들이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고전 시가 작품을 시대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드리는 강좌가 바로 이 고전 문화 끝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중률 굉장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문학 끝내기도 있어요. 현대문학은 시대별로 주요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문학, 특히 현대시 파트 역시나 가장 주요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중요 작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적중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문학을 잘 못한다. 내가 하는 친구들은 이런 강좌를 잡고 이걸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그 파트는 확실하게 잘하게 돼요. 특강 개념 이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법 끝내기가 있어요. 문법 끝내기 고등학교 과정 전체 문법을 끝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길고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하고 나면은 되게 잘하게 돼요. 선생님이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영역에 대한 취약 그 점이 아주 분명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시간이 좀 걸려요. 강의가 좀 길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 파트를 못하고 너무 잘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역들을 같이 넣어서 공부 계획을 짜주시면 그러면 확실한 성적 향상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역시나 모의고사 집중 공부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모의고사 369, 11월 그 전에 한두 달 전부터 들어가야 되는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모의고사 실감막의 PT 만약에 본인이 3등급 이하예요. 모의고사가 그러면 PT부터 시작하세요. 선생님이 1학년 친구들 들으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이 강의 찍으면서 촬영하면서 활용한 지문 자체가 2, 3학년 지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3등급 이하이라면 PT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3등급 이상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핵실감나개가 있습니다. 핵실감나개는 고3 평가원 기출 지문 중에서도 좀 어렵고 애들이 많이 틀린 지문들을 가지고서 독해 방법을 풀어낸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3등급 이상이면 핵실감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3등급 이하예요. 혹은 제대로 공부를 방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PT 거쳐서 핵실감으로 실감나게 거쳐서 핵실감으로 요렇게 수강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자,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2025년에 진행되는 수능 국어 커리큘럼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내신국어 커리큘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학교 출판사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에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커리큘럼 이건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자, 아직 시기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선생님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가 좀 다양해요. 자, 먼저 문학 교과서를 사용할 때 비상, 미래의 신사고, 천재기, 창비, 지약사, 해내매조, 천재정까지 선생님과 함께 내신 대비 진행합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사용하시게 되면 선생님 강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언어와 매체는요 미래의 비상, 창비 자, 이렇게 세 종에 대해서 선생님과 내신 대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독서는 비상, 미래 자, 이렇게 선생님과 내신 대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 출판사에 맞게끔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열정 국어 커리큘럼을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5년에도 내신 국어도 수능 국어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traordinarily 이쪽으로 가다비 오 Él